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부제, 읽으면서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한 코딩, 이남주 지음, 부제, 1. 읽으면서 입문하는 모두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코딩, 2. 디자이너도 이해할 수 있는 코딩 그리고 프로그래밍, 3. 디자이너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코딩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4. 디자인 그리고 컴퓨테이션 입문서, 5. 데이터 그리고 디자인, 6.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자인 도구, 대상은 1. 코딩이 궁금한 디자이너 분들, 2. 디자이너 지망생, 실무자, 교육자, 연구자분들, 3. 크리에이티브 코딩 실습 전에 기초 지식과 학습 방법이 궁금한 분들, 4.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적용하려는 실무자 혹은 도입하려는 관계자들, 5. 4차 산업혁명과 디자인 데이터 그리고 코딩이 궁금한 분들, 6. 딱딱한 이론보다 디자이너에게 익숙한 예와 쉬운 설명을 원하는 분들, 7. 디자인 방법론 코딩이 궁금한 개발자 혹은 프로그래머 분들, 8.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로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 방향성을 잡고 싶은 분들, 9.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통해 디자인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은 분들, 저자 소개 이남주 소장은 NJ 스튜디오를 2004년에 설립하여 도시건축 디자인, 시각화 및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해 오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연구, 개발, 적용, 교육을 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UC버클리, 그리고 하버드를 디지털 디자인 1등상을 수상하며 졸업했다. 시드니 공과대학의 어브넷랍,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산스보세디랍 및 미디어랍, 첸징플레스스쿡, UC버클의 환경디자인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ESRI에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R&D, 리서치 안드바업은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교육과 출판을 하고 있다. 하버드, MIT, NIIT, 오토데스크 코리아, 디지털 퓨체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노동부 등 여러 교육기관에서 워크숍과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시각화학, 데이터 프로세싱, 디지털 디자인 스튜디오 1, 그리고 2를 가르쳤다. 컴퓨테이셔널 툴링에 관련된 다수의 책을 집필했다. NJ프레스, 건축의 시뮬레이션 및 시각화를 출판했으며, 한국 물리학회, 한국 BIM학회, 건축 및 그래픽스 매거진 등의 기고에 오고 있다. 디자인을 위한 컴퓨테이션 솔루션을 연구와 개발하고 있다. 허브드 GSD에서 뉴메일 코드산 유틸이티 연구, 개발하였으며, 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Institute에서 Scraphics를 연구, 개발했다. Scraphics 도구들과 인공지능 AI, 데이터 엔지니어링,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솔루션 패키지를 연구, 개발, 적용하고 있다.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서울과 시드니에서 다학재적 전시, 디지털 필름 작업, 도시건축 그룹 작업과 전시에 참여했다. 시각화 디렉터로서 KPF, 현대, 삼성, SK 및 포스코 ENC와 함께 건축 3D 애니메이션 및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디자인, 컴퓨테이션, 데이터 프로세스와 시각화, 인공지능 중점으로 건축 환경 및 기술 통합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업무의 중심은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를 연구, 개발, 적용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저자 이남주입니다. 2008년 건축 영상 프레젠테이션 책을 지필 후 13년 만에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NJ 스튜디오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디자인, 컴퓨테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영역에서 18년 동안 그 산업의 변화와 함께했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선후배 동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여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때로 아웃사이더로 비주류로 여겨지던 저희 전공 영역들이 많은 학생과 실무자 교육자분들 심지어는 고등학생까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는 요즘입니다. 국내외 수업, 개인 블로그, 유튜브 채널, 다음 브런치와 미디엄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관심과 학습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며 그 변화를 체감하는 하루하루입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다른 필드에 비해 정보가 많지 않았던 만큼 스스로 학습하고 유학과 연구원 생활 그리고 실무를 통해 호기심을 채우며 물어물어 학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 NJ 채널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말 자료가 많지 않던 한국적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음에 설레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학생, 연구자, 교육자, 실무자분들이 다양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 날카로운 첨언과 진심 어린 조언으로 작금의 변화된 미디어와 일상을 10분 활용하는 소통으로 우리의 정보 공유 활동도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열매로 디자인과 코딩 그리고 컴퓨테이션을 궁금해하고 시작하려는 디자이너 분들에게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필자도 아직까지 호기심 가득한 학생의 입장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관심사와 프로젝트, 연구에 쫓기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자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수로 취급받는 디자인 그리고 컴퓨테이션 영역의 한 명의 동료로서 특별히 한국 산업계와 학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하며 저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2021 뉴욕에서 이남주, 드림 들어가면서 왜 디자이너가 코딩을 배워야 할까요? 초연결, 초지능,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클라우드, 에지컴퓨팅, 사물인터넷, 5G, 자율주행, 병열 연산, 블록체인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키워드가 있고 각 계층의 다양한 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의 디자이너는 어떤 준비와 변화가 요구될까요? 4차 산업의 쌀인 데이터 디자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도 코딩이라는 도구를 배워야 해요. 코딩 없이 교양처럼 쉽게 시작할 수 없을까요? 읽으면서 이해하는 디자이너를 위한 코딩 형태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코딩하면 따라하기 튜토리얼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실습해 보고 그 과정에서 이해와 깨달음을 챙겨가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코딩 없이 읽으면서 입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론과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종합적인 지도를 만들어 새로운 기술과 기회의 패러다임을 타고 넘을 수 있도록 코딩을 공부하기 원하는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디자이너를 돕고자 해요. 코딩, 전공이 아닌데도 알아야 할까요? 요즘 많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과 코딩, 데이터와 인공지능,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전문적인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이해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죠. 과거의 전통적인 디자인에서는 코딩 앤 프로그라밍을 컴퓨터 공학의 한 분야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과거의 수기로 기록을 하던 것들이 도구의 발전으로 한글, 워드, 엑셀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 분야가 전공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 하는 시대, 곧 데이터 기반 사회가 오고 있는 것이죠. 보다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면? 학생, 연구자, 교육자, 실무자분들이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위한 코딩 공부에 앞서 원리와 개념, 그것들의 연결고리를 파악하여 전체적은 구조를 알고 학습을 시작할 경우 효과적이고 선택적인 학습이 가능하죠. 코딩은 다양하게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나의 관심사와 목적에 맞게 어떻게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해요. 필자의 국내외의 현장 경험, 강의, 연구, 실물을 통해서 느낀 피드백들을 정리하여 학습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시작 지점과 방향을 잡을 때 유용한 학습 지도가 되기를 희망해요.